올해 추석을 맞아 고향 가는 길은 28일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30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연휴가 길어 평년보다 정체 현상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추석 연휴 경남과 부산 지역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91만 9천대로 지난해보다 약 3% 정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은 추석 당일인 29일로 112만 1,000대가 예상됩니다. 가장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군북IC부터 창원 2터널 29km입니다. 남해선 진주분기점부터 사천터널 17km, 진레IC부터 북창원IC 15km 등도 10km 이상 정체가 전망됩니다. 추석 전날인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CCTV나 소요시간 등 실시간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